여름철 불청객으로는 단연 모기가 꼽히죠. 한 연구에 따르면 진주에서 채집된 모기 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다고 하는데요. 전문가들은 일본 내연모기 연구를 위한 자료일 뿐 실제 모기 수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말합니다. 조진욱 기자입니다. 얼마 전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일본 내연매개모기 감시 자료입니다.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전국 10개 시도별 축사 한 곳에서 채집된 모기를 분석한 연구 결과가 담겼습니다. 자료에 따르면 각 지역에서 모두 42만 5천마리의 모기가 잡혔는데 이 중 7만 9천마리가 진주에서 채집됐습니다. 2위인 전주와 1만 마리, 3위인 부산기장과는 4만 마리 넘게 차이 나는 수치입니다. 이 같은 자료를 근거로 일부 언론은 진주를 모기 많은 도시 1위로 보도하기도 했습니다. 하지만 관계자들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. 모기 채집은 경남에선 진주만, 진주에서도 축사 딱 한 장소에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전체를 대변하기는 힘들다는 겁니다. 또 지역마다 설치 여건이 다르다 보니 오차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. 한 지점의 포인트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평균을 봤을 때 꼭 그게 높게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. 그러면서 이번 연구는 지역별 단순 비교보다 예년과의 수치 비교가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. 절대값으로 이 지역이 다른 지역에 몇 배나 많은 모기가 발생한다고 표현이 되는 것보다는 예년보다도 더 많아진 거냐, 예년보다 좀 줄어들은 거냐 이런 걸 가지고서 그 지역의 상황을 비교 판단하는 수단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단순 해프닝으로 끝난 모기 많은 도시 1위 진주. 한편 전문가들은 지난달 말부터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일본 내연 매개모기가 기승을 부린다며 지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. SCS 조진욱입니다. GENERAL